오늘은 결혼정보회사의 차가운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정사의 대표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요즘 전문직 남성들은 취집하려는 여자들을 귀신같이 잡아낸다. 전문직 남자들과 결혼하는 게 로망인 여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이유로 전문직 남자들은 정말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은 전문직 남자들이 무조건 거르는 직업군과 특징을 말해주겠다. 일단 전문직 남성들은 프리랜서를 싫어한다. 이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전문직들이 프리랜서를 봤을 때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아주 종종 나이 많고 스펙 좋은 여자들이 의사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많이 주고 있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 여자쪽도 약사라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의사들은 절대 그 약사를 만나지 않는다. 여자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분들은 생물학적 나이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 본인이랑 동갑이거나 한두 살 차이 나는 여성들은 아예 보려고도 안한다. 거기다 여자들은 나이가 많아도 학벌이 좋으니 자신은 조건이 좋을 거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전문직 남성들은 이런 여성을 더 싫어한다. 그럼 여성분 입장에서는 굳이 스펙을 높일 이유가 없겠네요. 맞아요 이유가 없어요. 전문직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대학원 갈 돈으로 차라리 예쁘게 피부관리하고 몸매관리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을 하며 팩폭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결정사 대표라 해도 저 말을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몫일 겁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진짜 현실적인 여성의 후기를 통해 어째서 결정사는 냉혹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정사 정보 찾는 여시 많은 것 같아서 후기 남기고 갈게라는 여성시대 명문의 글이 있습니다. 메이저 3곳 중 한 곳에 500만원 썼고 총 40번의 만남을 가졌다. 서른 후반의 대기업 사무직이고 연봉이 1억 조금 안되는 스펙의 수원자가 신축 아파트가 있다. 마흔에 가까워지다 보니 혼자 외롭게 밥 먹는 게 서글퍼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정사에 500을 넣으니 정말 괜찮은 한남과 별로인 한남들을 극과 극으로 소개를 받았다. 전문직 괜찮은 남자들은 자기가 잘났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절대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아. 그 남자들은 어리고 순종적이고 예쁜 여자를 원하지 나같이 커리어가 단단한 여자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같이 커리어가 있는 사람은 커리어가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그런 남자들은 날 무시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비혼으로 살 때는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나는 나 자신을 팔아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려.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여자는 좋은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어. 우리는 결혼을 하기 위해선 도태된 남자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지. 이게 결정사의 현실이고 이게 30살 후반 여자의 현실인 거지. 내가 받은 등급은 C등급이고 임신하기도 이젠 늦은 나이에 여자를 비싼 값 주고 사갈 남자가 없는 건 당연하지. 라는 말을 여성시대에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은 이게 솔직한 현실이고 30 중반의 결정사 했었는데 똑같은 감정 느꼈다. 나도 결혼 준비하다 결혼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비혼인데 공감해. 36살인데 진짜 공감하는 게 마지노선 나이는 35살이더라. 글 진짜 좋다 여성시대 공지로 받고 다들 보라고 말하고 싶어.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글은 여성시대의 수많은 FM들에게 공감을 받았죠. 이게 진짜로 현실이라는 걸 이제 믿으시겠나요. 결혼은 현실이고 그 현실은 너무 냉혹합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능력을 요구하고 남성은 여성에게 출산을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결정사의 냉혹한 진실인 거죠. 아무리 가려보려고 와인녀라는 말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동감한다 32살 집순이 FM인데 결정사 갔다가 후회하고 비혼 다시 하고 있어. 라는 공감을 FM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 아무리 하늘을 가리려 해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습니다. 나이는 여러분의 가장 커다란 재산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게 결정사의 현실이고 이게 30살 후반 여자의 현실인 거지.